연말! 연말에? 그래도 여름에 많이 했죠? 그래서 참 너무 덥고 그리고 어제 오늘 경주에서 2회 그리고 오늘 대부에서 2회 총 4회에요 이번 주가 지옥의 스케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또 항상 이 무대에서 저희랑 놀이를 하지만 안보이는 곳에서 고생하는 분들 너무 많으세요 정말 체력적으로 굉장히 저희보다 더 힘드실텐데 이렇게 저희 무대를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 오늘 우리 지대 밴드들 살이 좁아지셨어요 그리고 저희 항상 비추어 있는 우리 조명팀 그리고 음향 담당하시는 서울음향팀 또 우리 ENIS 앞에 이렇게 경험한 분들도 계시고 매번 제가 돈이 많다고 놀랐지만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매번 투어 끝까지 매번 와주시는 또 우리 두꺼운 팬들도 계시고 와 하여튼 저희는 노래만 이렇게 할 뿐이지 모든 소리로 다 숨어 계신 모든 분들이 하신 거거든요 이분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